10편 10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한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시편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을 6일에 나누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저희 105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시편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 읽었는데 사실 104편 마지막에 보면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106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또한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05편과 106편 사이 105편의 마지막 절도 106편의 첫 절도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으로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105편과 106편이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그것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4절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가 10개가 나옵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알게 하라. 노래하라. 말하라. 뿐만 아니라 자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그 모든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형이라 그랬지만 무조건 하라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 앞에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여러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연달아서 나오죠. 요하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10편, 105편과 106편은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추어서 나의 삶, 내 인생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극률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타겟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궁극적인 방향, 궁극적인 종착점이 바로 목적이 아닙니까?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가지거나 무엇을 이루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실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5절과 6절, 5절과 6절이 한 절로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테카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테카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테카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테카신 백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테카신어요. 그 테카신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색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믿음의 조상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임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기억할 때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누구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선했다거나, 아니면 그의 믿음이 뛰어났다거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했다거나,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마치 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성하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 자랑하는 그럼으로써 마음이 즐겁고 우리 삶이 은혜로 풍성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8월의 마지막 한 주죠. 또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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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